간평튀... 간평... 간평대군TV 좋아요 자 오늘 세종 오프 타러 오셨는데 잘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부셔야죠 오늘 차 부실거에요? 부셔야죠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저희 팀에서 지금 혼자만 은색인데 은색 차량 잘 지켜봐주세요 자 시내소님 오늘 어떻게 오프 잘 타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죠 차 부실거에요? 아니요 차는 안 부신답니다 자 시내소님 차량은 랩토라이너 도색입니다 블랙 랩토라이너 거칠거칠한 랩토라이너 멋있습니다 남대표님 어떻게 오늘 차 부실거에요? 아니요 오늘은 몸 좀 사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팀 라이너 회원분들이 몸을 사린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은색 차량 장영규님만 차를 부신다고 했으니까 은색 차량 오늘 잘 지켜봐주시고 남대표님 차량은 검은색 블랙에 빨간색 포인트에요 자 저희 팀 라이너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 아산에서 충남 아산에서 맨날 세종으로 오시는데 동준아빠님입니다 동준아빠님 아 오늘 애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가구가 오늘 남다른 것 같은데 차를 부실건가요? 아 옆에 차 타고 가려고 마음이 없습니다 자 말들은 다 이렇게 하셔도 오프 타시면 차를 다 부신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아빠님 차량은 블랙입니다 블랙 스페셜 동준아빠님 차량은 블랙 스페셜 그럼 뭐요? 또 내가 손도 져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이것들은 내가 손도 안 져고 나는 찍지도 못하겄네 오늘 3번 누구에요? 자 세종 오프 코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하나다 보여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자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여기를 지금 가볼게요 여기 뭐죠? 난리 났어요 난리 지금 차 안에 풀 들어오고 지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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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대 두 번째 차량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오는데 후진해야 돼 후진 후진 야 후진 아 지금 길을 완전히 잘 못 탔어요 지금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여기 골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앞바퀴가 저쪽 턱 위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내려오면 전복돼요 전복 저기 지금 뒷바퀴 뜬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전복위기 전복위기 땡겨야돼 땡겨야돼 뒤로 은색차량 기억나시죠? 장영균님 오늘 차를 부신다는 마음으로 탄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짜 큰일날 뻔해서 전복될 뻔했어요 이게 내리막길은 잘 안보이거든요 라인을 잘 타야되는데 지금 라인을 잘 못 탔어요 지금 뒤에서 걸어가지고 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저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렇게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떨어져야돼 오른쪽으로 떨어져야돼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라인을 잘 타셔야 되요 오케이 오라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경사가 이래요 지금 내려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잘 탔어요 잘 탔어요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수일 보이시죠? 길이 없어졌어요 제가 다시 길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 ㄴ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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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손에 자꾸 이런식 보이네 아까 링쯤 앉아서 그런가? 못 와 또 환장 아웠네 형들 아 나 저 새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제 많은이 mutants 이럴수! 오! 거품으로 넘어갔어요 내 옆으로 가면 돼? 아뇨!! 앞바퀴! 그치 그치 그치! 그대로! 오른뚱! 그대로! 그대로 오른뚜 여기 여기 돌 그대로 아니야 아니야 바퀴 틀어 틀어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걸렸어 반대로 그렇지 그렇게 뒤로 다시 고도시 이제 이쪽으로 살짝 와봐 이쪽으로 내려와 오케이 자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자 이제 핸들 살짝 찌르면서 쭉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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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파이팅 오늘 제일 많이 고생하는 은색 차량 자 7.8기로 끝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 반이나 돌아갔는데 스무스하게 올라야지 스무스하게 자 지금 핸들이 어떻게 됐나 보여드릴께요 지금 핸들이 차가 지금 타이어 지금 일렬로 맞췄는데 핸들은 자 지금 핸들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건 아이들함이 휘어서 그래요 아이들함이 휘어가지고 아이들함 바꿔주면 돼요 다시 그러면 반대사리 돌아옵니다 자 출발 자 여기가 세종에 뱀골 진입하는 구간인데 자 첫번째 낭떠러지 구간이에요 자 경사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 영상으로는 표시가 표현이 안되네요 자 은색 차량 두번째 차량 내려오겠습니다 아 아 아 뭐하는거요 아 아 아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자 아빠 한번 봐 아슬아슬하게 안닙니다 삼삼 차량 자 뒤에 뒤에도 아슬아슬하게 안다요 아 아 체로키 뭐 그냥 뭐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옵니다 체로키 우와 우와 저건 랠리 차량같아요 휘발유 차량이라 우와 우와 쫄깃쫄깃나네 이거 우와 자 이거보다 더 심한데 아 기분이 어때요 베리코 아 여기 쫄깃쫄깃한데 이거 우와 자 이거보다 더 심한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있네 서있네 자 저 나뭇가지 하나가 차 다 아작내네 아작내 아 오늘 차 하나도 안 부시고 잘타는데 어떻게 된거 형 경험에서 우러나오는거죠 자 오프 한 6,7년 타면 저렇게 됩니다 자 앞에 부서져서 1윈으로 다녀오셔야죠 1윈으로 저거 경험기입니다 못가는데 덕치고 올라가야 되는 줄 아는 사륜이 안되서 더 가야돼 야 사륜이 안되서 더 앞에 차 빼줘야돼 자 지금 저 차량은 1윈으로 다녀 1윈으로 자 일부러 너무 천천히 내려 놓은거 같은데 오오 아 도색기스 날까봐 아 아 아 뭐 도색기 공업사 사장님이 뭐 도색공업을 천천히 내려 나뭇가지 때문에 어 아 낙슬까지 뭐 완전 무장하고 야 우주 아 제 무프 처음왔는데 지금 여기 밑에 길 보니까 어때요 자 이게 영상으로는 낭떠러지죠 자 이게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살짝 내리막길인 것 같잖아요 자 이거를 개국은 개국 어떻게 표준 표현해 줘야 되나 돌을 하나 빼고 있습니다. 하나 굴려 볼게요. 여기가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보이시죠? 경사가 비끄럼틀리네 잘못하면 뒤집어지겠다. 한줄 옆으로 틀면 돼. 일자로 쭉 내려가야 돼. 야 잘 내려갔어 내려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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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낮은데? 너무 낮은데 1m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머리 조심해! 머리! 이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뛰는 거야! 너무 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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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낮은데? 맞아요! 아 아 체로키 차량 뭐 아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와 자 마지막 아산 국장님 마지막 투자 아산 국장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맨 훈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지루하긴 해요 선두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차가 밀리면 차 세워놓고 걸어 올라와서 다 탈출하는 거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쓸쓸하게 올라옵니다 자 아산 국장님도 자 그냥 바로 여기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 아 실패했어요 실패 1차 시기 실패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 왜 그런거에요 자 다시 이번에 한번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3 3 1차 3 3 1차 아 올라갔습니다 먼지는 광평대군이 다 먹겠습니다 우와 장영균님 오늘 차를 부신다고 했는데 진짜 차가 부서졌습니다 제가 봤을때 사륜 이너샤프가 샤프트가 나간거 같은데 나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아 거의 다 올라갔는데 아 아 아 완전히 꽂혔어요 지금 이거 어떡해요 아이 어떻게 이거 차 버리고 가야지 버려 아 뽐뽀 다 귀신 왔네요 귀신 단계 아냐 아장 났을 거야 괜찮아 기다리고 있어 빼줄게 이걸 왜 내려갔냐 한번 길 만들어보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팝꽃을 줄 몰랐네요 잘했어 그렇지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앞으로 빼야되는데 앞에 풀좀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일단 길좀 만든 다음에 앞에 걸어가지고 샤클로 슬링발로 걸어서 앞으로 빼야되요 이거 지금 뒤로 당겨지지가 않아요 여기자면은 마른 땅이라 차가 딸려가고 지금 너무 지금 심하게 처박했어요 지금 자 지금 슬링바로 앞에 붙건 걸고 지금 앞으로 가보 자 앞으로 당겨볼게요 자 지금 요 구덩이에 처박혀있다가 자 지금 요 구덩이에 처박혀있다가 대략이 그릇에 잘 잡는게 자 멀창 달려그럽니다 자 멀창 달려그럽니다 자 멀창 달려그럽니다 으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아아악 날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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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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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가자 네가 해보자 놓고 해적 파악해놓고 일단 사벅 숨을 하루 있 Gobolt 가자 눈으로 태어나줘 oned putg 올라가는 어 으 으 으 사륜 고장난 차들이 빠져 가지고 와 완전히 뻘창 그 뻘탕 아 지급 제 동생 차에서 내렸는데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차에 다 튀겨 가지고 와 난리 났습니다. 세차장에서 엄청 싫어할텐데 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차 앞에 똥냄새 잔뜩. 똥냄새 엄청나요. 똥냄새 아 오늘 은색차 부신다고 그랬잖아요. 난리 아니에요. 지금 사륜도 부서졌고 가니시도 지금 다 벌어지고 아 뻘창해서 지금 차 검은색으로 도색하려고 그냥 부실라고 마음 먹었나봐요 오프로드는 차가 이렇게 돼야죠. 차가 이래야지 멋있어. 순정락을 덮였어. 순정락을 담아있습니다. 자 이곳이 세종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테라칸들 모여가지고 5%도 탔는데 큰 견적 없이 은색 차량만 아 이 차량만 사륜 부서지고 나머지 차량들은 큰 견적 없이 무사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총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중간에 2대 가셨고요. 총 10대 와가지고 세종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평대문이었습니다. 자 제 차량도 포차합니다. 간평대공TV 간평대공TV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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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